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난 화요일 더쇼 위리 축하드립니다. 아니 그날 왜 이렇게 다 울었어요. 소감을 한마디도 못했잖아요. 한 3분 정도 그냥 정적이었어요. 했다가 너무 분복 많이 울었잖아요. 그죠? 그때 사실은 소감을 부사로는 저희가 봤어요. 실제로 이렇게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. 지금 이 자리 지금 더쇼라고 생각하고 아까 못했던 우리 수상소감 큐리야 리저러서 정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고생하다가 1위 했잖아요. 이제 더 시작이고 더 오르려면 알았지만 그래도 첫 1위 첫 1위는 아니지 1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한 1위 소감 한번 해주세요.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모두 다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힘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렇게 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곁에서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상소감 저희도 너무 놀라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, 제대로 못했는데 항상 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